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럴 키츠 타샤, 꾸레님입니다! 안녕! 아 이거 의상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피자 배달로 11인데 제가 원래 언니가 이거 코스프레 했었잖아요 근데 원래 언니가 썼던 가버를 제가 쓰니까 신부님이 너무 남자 같다고 다른 가벌 쓰라고 했으면 이걸 신고거든요 그리고 여기 언니가 입은 옷은 사파리 월드? 이거는 사파리 케이틀린이에요 네 오늘은 비비큐에 3만원짜리 치킨이 있다고 해가지고 밥도 안 먹었겠다 한번 비비큐에서 새로 나온 3만원짜리 치킨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추천을 꾹꾹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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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왔습니다! 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일단 세팅 먼저 해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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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메뉴인데요 치킨이 이렇게 세 가지가 3만원이래요 와 비싸잖아요 진짜 이거 방송이니까 시켜먹는거지 좀 비싸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시킨 이거 황금올리브 반 마리에 그리고 이거는 메이플 버터갈릭 치킨에 그리고 치즈볼 4종류 랜덤으로 돼있는 이건 19,900원짜리 세트입니다 아 지금 여러분 이거는 찐템이에요 정말 배고파요 빨리 먹자 하차님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거의 처음 먹었대요 아니 빨리 먹자 이게 그거예요 버터갈릭! 저 이거 이거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메이플 버터갈릭 들어 볼게요 네 자 도루미님은 다음거 들고 이게 버터갈릭이에요 단향 그리고 갈릭향 나고요 여기 위에 파슬리도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되게 맛있겠다 이거는 저는 사실 저걸 먹고 싶은데 일단은 요걸 들었습니다 이게 힘들어 이렇게 이거 다 소개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아니야 그냥 먹죠 귀찮다 아니야 이거 소개해줘야 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이거는 바질이에요 바질 바질 향이 바질 향 나는지 안 나는지 바질 냄새라고? 모르겠어 이거 무슨 냄새 나는 건지 일단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구이처럼 생겼어요 자 그럼 이거는 확실히 뭔지 알겠다 후추 갈릭 아! 아! 국물 떨어져! 손에 국물 떨어져! 이게 후추를 엄청 뿌렸어요 아! 비닐장갑 혹시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신맨님? 귀찮아요 빨리 먹어요 아 그게 아니라 이게 몰라 몰라 꺼져 아 진짜 이 미친잡이야 흘리나 지금 먹지 마 어? 아니 그러니까 한 손에 하나씩 기라고요? 야 전 양손잡인데요? 내가 제일 배고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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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인님 자기 말고 못 먹게 하려고 아니라고! 아 왜냐하면 방인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먹겠습니다 이거 버터갈릭처럼 야 두 개밖에 없잖아 그거 조금 드릴게요 잘라서 아 이거 좀 뜯어 뜯어서 드릴게요 껍질 껍질 오오 음 음 맛있는데? 오! 바삭바삭해 선배님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고요? 배고파서 그런거 아니에요? 이런거 주는 사람 아니잖아 맛없구나 아니 맛있어 맛있어 뭔가 짭짤하고 되게 단짠단짠? 맛있지 여러분 마늘빵 알죠? 마늘빵에 바게트에 이렇게 바르는 그 단소스 있잖아요 그거를 바삭바삭하게 구운 치킨에다가 발라서 먹는데 신기한건 뭐냐면 사실 저 황금올리브가 더 바삭바삭해 그거랑 한마디로 그 소스를 갖다가 잘 발랐는데 따뜻하고 더 껍질이 바삭바삭해서 완전 맛있어 모르겠다 맛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치즈볼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입에 먹어요? 음 맛있다 맛있다 선배님 화면에다가 얼굴 보여주면서 봐주세요 아 진짜 더러워 죽겠네 너무 현실에서 튀어나온 거 현실 언어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요거 패키지 세트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하나씩 들자 그러면은 난 요거 들어볼래 요거 빨간거 나 바질소스 들어있는 거 요거 요거 이거 후추를 와 근데 요거 그게 있다 얘가 다 다리에요 닭다리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무? 치킨무 먹는데 음 닭다리 맛있어 맛없구나 리액션 조만간 먹었어 맛있어 근데 아니 먹을 때 조용히 먹어 아까 조만간 시끄러웠는데요? 근데 먹기 전에 시끄러운 거야 이게 제일 인기가 많대요 이거 맛있는데? 빨간 게 무슨 맛이냐면 양념치킨무보다는 좀 매콤한 맛이 있어요 좀 달짝지근한 매콤한 맛? 가격은 좀 참여한데 맛있다 음 가격은 솔직히 조금 참여해요 이거는 같이 시킨 가장 기본 황금올리브 치킨 황금올리브 치킨 제가 원래 먹는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음 이건 빨리 먹을 수 밖에 없다 제가 이걸 혼자 먹어봤어요 음 이건 맛없어요 약간 맛없어? 나는 근데 사실 치즈볼이 제일 맛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치킨은 굽네 구바삭충삼이 최고조놈이지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얘? 이거? 이거 한번 먹어드셔보세요 조금만 먹어볼게요 제가 바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파스타 먹을 때도 바질이 있는 파스타 좋아하는데 진짜 바질이 향이 나네요 바질은 내 엉덩이가 잘 먹는데 음 개선거죠 안 먹으라는데 아 언니 먹어보라 그래 매운 거 음 음 신맨님 이거 이거 드세요 뭔데요? 민트 얘가 좋아한다던데 음 맛있 드세요 민트 드세요 여기서 있어요 나는 후추 뿌린 맛없는 거 또 먹으면 돼 아 최악이다 별로야? 맛있는데? 뭐 그럼 나 초 그거 신맨님 바질 안 좋아해요? 별로인데 이거 언니들에 대한 진짜 잘랐어요 응 이거 빨간 거 이거 맛있어요 근데 진짜 빨간색이 제일 맛있네 근데 소주가 겉에만 발려있네 여기 뒤에는 안 발려있네 빨간 거 맛있다 그쵸 나 이거 별로 어 그래요? 난 빨간색이 제일 맛있던데 나 이거 별로야 맛있는데? 먹어 감사합니다 난 이게 좋아 사람마다 취향이 갈리네 난 이 민트 색깔 나는 얘가 좋아 치즈볼 하나 남았는데 신맨님 드세요 안 먹어 니 먹고 싶어서 물어보고 뻔히 아니니까 다 먹어 제가 먹어도 돼요? 초코치즈볼인데 응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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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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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지금 사실 이거 배불러 이게 입이 짧아 나는 저도 배불러요 닭 한 마리 반을 드시고서 입이 짧다뇨 아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exhale FO 완 알람설정 눕 Magnят 탭 trainee ass 눕 눕 눕 눕 앱 맑